올마이티티비 무속인도 사람이다. 됐어? 됐어? 2020년 대망의 경자년이 이제 밝아오고 있죠. 먼저 안 좋은 것부터 합시다. 조심해야 되는 띠부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종합을 해봤는데 좀 전에 제가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띠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안 좋다 이거를 다 마음에 염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띠 중에서도 몇 살의 띠가 또 중요해요.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띠 정도로 좀 간추려 봤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 첫째, 말띠. 또 두번째, 양띠입니다. 세번째, 쥐띠고요. 자, 네번째, 토끼띠. 토끼띠도 조심해야 되는 띠는 맞는데 토끼띠 중에서도 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수험생이 되겠네요. 개미생 열여덟 되시는 분들 또 이모생 열아홉 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겠죠.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잘해왔던 거 이것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해운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대학 준비를 잘하시고 진로를 바꾸는 거보다는 이제 지금 그러한 생각이 막 든다는 얘기예요. 또 내년 초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학 준비를 갑자기 진로를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조언을 좀 들으시는 쪽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미생 서른 살 되시는 분들 또 경호생 서른 한 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직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직업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직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동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운은 안 좋은데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결혼하는 배우자 운 또 요거는 있어요. 배우자 운은 타고난 사주 연월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혼을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고 지금껏 맘에 여유나 걱정이 있어도 이분들은 큰 걱정 안 하고 사셨죠. 지금까지 천천히 왔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오신 분들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부터 좀 타이트한 생활을 하시면 금전우는 좋을 듯 합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 또 좋은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김희생 42살 되시는 분들 또 모호생 43살 되시는 분들. 자 이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사업 실패하시는 운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중간은 없을 듯 합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건설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2020년도에 성공이냐 실패냐 중간은 없다고 했죠. 근데 의외로 해외 온 외국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외국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여러 개를 하실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에 관계되는 또 건설이라고 제가 가정을 지었죠. 건설이면 또 이에 관계되는 일들이 있겠죠. 설비나 전기 또는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외국에 그냥 쭉 나가서 하시려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잠깐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2020년도, 2021년도는 나가셔서 외화를 좀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에 좀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업을 실패하시는 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올해 2019년도에 뭔가를 오픈하신 분들은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안 돼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미생 54살 되시는 분들 또 병호생 55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무엇이 문제냐 1번 건강 2번은 금전이고요 3번은 자손입니다. 4번은 사업이고요 또 바른 판단 내가 옳은 판단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 있고요. 알 수 없는 짜증이나 불면증 답답해 하시고 또는 관제까지도 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인간 구설이나 시비가 생겨도 관제가 관제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구설 시비는 되도록이면 많이 참으시고 피하시는 쪽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생각하셔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을미생 66살 되시는 분들 또 갑우생 67세 되시는 분들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의외로 좋습니다. 자손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 많았던 분들 이 자손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풀리는 운이시고요.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신 운이시죠. 이 을미생 갑우생 분들 경자년 해운부터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는 이제는 내가 고생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이 두 띠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성향이 있으시니 맘 편히 살 수 있는 운이나 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좋은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고생 끝에 긴장이 풀려서 잔병치레는 좀 많을 듯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건강상 좀 유의하시라는 그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뉴스 스토리에Quiz Mexico 나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